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우리는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LG, SK,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지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윤종둑도. 떼찌떼찌해야 돼, 혼나야 돼. 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12월 13일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이런 이런 업체입니다. LS 계열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2차전지에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흐름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2차전지 전체 종목군들의 흐름은 제 안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흐름을 가져간다 이럴 수는 없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다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어찌 됐든 9주, 9주. 그러니까 공모하기 전에 물량들이 상당 부분 다 보호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 물량 그대로다. 그러니까 21%의 수준에서 거기서도 의무보유 확약돼 있는 부분들, 자사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 사주. 결론적으로 16.27%의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 대주주 지분 빼고 추가 외국인 지분 빼고 기간 지분 빼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3%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90%가 넘어요. 기간 지분 빼고 나면 개인 지분은 5% 전 수준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 종목이 물론 2차전지 옹호론자들께서는 아니야, 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펀드멘탈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NS 워트리얼즈의 기준에서도 첫 번째 흐름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놓고 보실 때 기준은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 거래량을 설정을 계속 해드린 거죠. 14일 목요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700만 주 터지고 4%의 VI 발동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돌려지는 저가 마이너스 9%에서부터 다시 돌려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흐름이 포착이 될 때니까 갭 상승 이후에 은봉 떨어져, 바닥에서 돌려. 이런 기준의 기준 거래량과 그리고 10분봉, 이게 지금 1봉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1봉은. 그러니까 10분봉, 30분봉 이런 기준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느냐. 아니면 거래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점 대비해서 돌림폭을 가져가느냐. 이게 14일입니다, 목요일날 기준. 저기서부터 은봉 두들겨 받고 바닥 찍고 돌릴 때 흐르면서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상승인태 확인형, 상승인태 확인형. 거래 5회 매일 20회 매일 거래를 넘기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신호 나와주고. 저게 얼마였어요? 이게 얼마였습니까? 이게 3만 1,650원. 오늘 얼마? 3만 9,900원 상한가. 3만 9,900원 상한가. 18일 날 00시 18분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분명히 온라인 교육 해드린다고 그랬죠. 오늘은요? 오늘도 해드리죠. 오늘은 온라인 교육 몇 시에 해드려요? 23시에 해드립니다. 일요일은요? 21시에 해드렸죠? 21시에 해드렸을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이 거래대금 이슈 종목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즈의 기준을 설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18일 날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LS 머트리얼즈 3천만 주 기준의 거래량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3천만 주 기준의 거래량. 그 3천만 주 기준의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금요일 날 방송 화면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금요일 날 방송해드리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설명을 드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투자 경고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점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종목 검색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이닉스 연대차,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LS 머트리얼즈 시가총액 순위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2,400개 종목에서. 2,400개 종목에서. 나 지금 소름 돋아요. 여러분들은 소름 안 돋아? 2,400개 종목에서 야간 교육. 일요일 날 21시 야간 교육에 시가총액 2조였던 LS 머트리얼즈 올려놨는데 이게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 얼마예요? 6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이 오늘 15% 이상, 16% 폭등. 시간에서 또 추가 3% 폭등.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시가총액 6,800만 주짜리였잖아요. 10조에 달하는, 10조를 넘는 그런 위치에서 30%. 어떻게 했어요? 오늘 15조. 오늘 15조 수준까지 올라오고 시간에서 추가 강세. LS 머트리얼즈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시효과의 1%, 30만 주가 터지고. 그리고 9시 10분의 10%, 300만 주 터지고 양봉. 20% 60만 주 터지고, 600만 주 터지고 양봉. 30% 9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변동거래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는 내용,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저게 뭔 선인지 모르겠어요. 검증됐나요? 방송 때마다 보십시오. 우리 방송 때마다 한 번도 안 놓치고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방송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 전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녹화만 3번, 30분짜리부터 해서 3번 녹화해서 노란톡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 기준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동시효과의 1%를 알았죠. 3천만 주의 1%, 30만 주 터지고 9%나 갭상승이 나왔어요. 시간에서는 3% 강세였는데 9%나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은봉이야, 그러면 안 쳐다봐. 은봉이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데 저점에서 돌린 게, 저점에서 2% 돌린 게 3만 2,500원이에요, 사실. 2% 돌릴 때 들어갈 수 있다 설정 교육을 해드렸고 노란톡에 계셨으면 3만 2,500원의 편이 가능하셨고 두 번째 기준은 9시 10분의 10%, 3천만 주의 10% 얼마예요? 300만 주죠.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했는데 아직은 은봉이야. 그러면 이 시초가를 넘겨야 양봉이겠죠. 3만 3,650원. 그 3만 3,650원을 넘겨야 양봉인데 9시 30분에는 20%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어요. 3천만 주의 20%, 600만 주의 양봉이면 된다 그랬는데 1천만 주 터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3만 5,000원까지. 그러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3만 3,65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은 3만 2,500원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란통에 계셨으면 3만 5,000원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다. 그러면 3만 2,500원, 3만 3,650원 시초가. 그리고 3만 5,000원에 계속 편입 설정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왜 놓쳐요? 야간에 교육해드렸잖아요.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안 받고 싶어요? 난 받고 싶은데. 노란통에 오시면 무료잖아. 거래대금의 교육 9시간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다 하냐고. 23시에 온라인에서 무료방송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요. 일요일 날은 21시잖아. 그렇게 해서 9시 28분에. 9시 28분, 9시 30분 전이잖아요. 천만 주가 터져 있고 현재가가 3만 4,900원이야.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시초가가 3만 3,650원 대비 양봉이 아니야. 망치형이지 그냥. 골이 그냥 이빨 다 달고 올라오면 망치형이 떠서 3만 4,900원에 13.68인데. 이거 어떻게 달아붙어요? 13.68인데. 그래놓고 상한가 종목 달래. 그럼 상한가에 또 잡아요. 그래도 상한가 풀리면 손절하고. 왜 그러냐고. 기준점 명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은요. 여기서부터 편입 설정이 다 잡히고 그 저점에서부터 편입 설정이 다 잡히고. 그래나서 3만 2,500원 저점 대비 2% 돌렸을 때 기준. 그리고요. 3만 3,650원 시초가 돌려서 뭐가 됐어요? 양봉으로. 아래꼬리 길게 달린 망치형의 기준. 망치형 바로 여기서 잡았으면 3만 2,800원이에요. 그러나서 3만 5,000원에도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였어요? 3만 5,750원에 동영상 잘라드리고 올려드린 거예요. 왜 3만 5,750원에 잘랐냐? 3만 5,600원이 우리가 약속한 거래대금 1, 2, 3위 안에 들어오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최대 15%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약속, 그 가격까지만 따라붙는다? 3만 7,000원에는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우리 약속이니까. 아니 뭐 앞에 옷 좀 넘기면 못 들어가겠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8만 주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있잖아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한가야. 얼마나 행복해? 나는 막 행복한데?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차 4만 1,500원. 너무 좁죠, 이제는? 처음 여기 생길 때부터로 따지면 와, 4만 1,500원이나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3만 3,650원에 목표 주가가 4만 1,500원이 된 거니까. 갭이 나온 이 구간.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주가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만 5,000원. 내일 뭐 갭 상승 한 번만 나와도 그냥 목표 주가가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사나요? 아니지, 아니라고 그랬잖아.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야간 방송하는데 금융당국이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어. 그런 내린 지침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얼마에 사고요? 손절은 얼마고요? 아니, 상한가 간 조국을 내일 아침에 얼마에 사라는 얘기야. 거기다 시장 조치 들어갔는데 뭘 사? 그냥 관망인 거지.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을 봐야죠. 내일 아침에 들여다보고 살 수 있는 거는 현대차, SK하이닉스. 실적은 뒷받침 되는데 주가의 변동성은 제한적인 대형주의 기준에서. 그거는 추위 추세 전망을 예측 범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시가총액 무슨 뭐 심한 경우는요. 채널 돌지 마세요. 시가총액 500억짜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수준이 올라와 버려요. 그건 주가 조작이지. 내가 신고할 거야. 그거 농담해라. 그럼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돌파 갭, 급진 갭. 그리고 이 급진 갭에 대해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놓은 교재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포탈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 99%가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까지만 나와요. 왜? 그 다음이 없어. 왜요?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다음을 써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거 훔쳐다가 도서를 낸 것처럼 내가 책 지은 사람이에요. 남의 거 짜짓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무료로 드리는 이 교육교재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예요. 윤정두가 지필한. 선착순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입니다. 얘도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방송에서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니까 노란톡 오셔서 받아가시고 이런 수익 내시고 야 나 행복해요. 야 어떻게 이런 수익이 다 나지. 그렇게 하셔야 돼. 거기다가 지금 시간 없잖아.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보세요. 11월 17일에 이미 오픈해드리고 이런 종목입니다. 유통 물량이 16.1인데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성장이 되면 외국인 기간에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라는 기대 요인이 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수급 범위보다도 이 회사가 끝내줘서 수급이 막 들어올 거다. 이건 안 돼요. 왜 꺾일 때는 차이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기간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됐다.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 종목을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동 비율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유동 비율로 따지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제가 판단할 때는 1조가 안 돼요. 1조 이상 들어오기가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6.1% 그 물량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비중을 설정한단 말이죠. 그 내용도 궁금하시면 23시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결론은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거래대금 1조 이상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12월 18일에도 또 이때는 왜요? 투자 경고가 10 거래를 동안에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던 게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떻게? 새벽 기준에 교육해드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천만 주에, 800만 주에 거래량이면 1조가 넘어서니까. 1조가 뭐예요? 1조 5천억 거래가 터지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거래대금 상위가 1조 5천억 좀 넘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면 변동성 최소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LS 머트리얼즈가 꼽아들인 것처럼 상압과 직행을 하고 여기도 변동성 같이 나오죠. 그래 쭈빛쭈빛 하다가 그냥 치고 들어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800만 주 대비해서 개장 초에는 4만 주 거래야. 1%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랬는데 안 터졌죠. 8만 주가 안 나왔어요. 쭈빛쭈빛 했단 말이야. 그 다음이 80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 그 다음이 160만 주 터지고 양봉, 그 다음이 10시까지 기준에 240만 주 터지고 양봉인데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야. 양봉이야 아니야. 양봉이잖아요. 양봉이야 아니야. 양봉이잖아요. 최소 이 범위에서 편입이 되셨어야 돼요. 17만 5천 원에 편입 되셨어야 돼요. 왜? 17만 5천 원에 종목 검사에 포착이 됐고 18만 원에 윤정두가 종목 검사 캡처해서 노란톡에다 뿌려드렸고 그럼 매일매일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그냥 막연히 소설 쓰지 마시고 윤정두가 딱 잡아드려서 18만 700원입니다. 검사 캡처 떴습니다. 포스콜딩스 포스콜 인터내셔널 하나 마이크론 시간 기준에 9시 28분에 다 떴습니다. V0930번 확인하십시오. 검사 캡처해서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다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1%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가요? 29.6%까지 가요. 상한가에 50원 모자랐어요. 500원 상한가에. 그리고 시간에서는 더 올라갔죠. 14.14% 편입 기준 설정한다 안 한다. 편입 기준 설정한다니까. 아니 어려운 거 없어요. 아니 얘를 펀드멘털이 뛰어납니다. 그럼 윤정두가 나쁜 윤정두지. 아니 3분기 적자인 회사가 15조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3분기 적자인 회사가 15조까지 갔는데 아무리 25년도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뭘 한다 해도.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위험 고지부터 해드리고 접속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18일 날 기준에 5분 봉입니다. 개장초에 거래가 밋밋하다가 빵빵빵 터지면서 흐름에 그때 따라 붙을 수 있었다의 범위예요. 저점이 17만 원이었어요. 이때 잘라드릴 때가 저점 대비해서 21%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19만 5천 원에 이 라인에 여기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탈퇴신호 나올 때는 탈퇴신호 차익신호 하시고. 내일 또 올라가더라도 일단 탈퇴신호 나왔으면 차익신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계에서 얼마에 포착돼요? 17만 5천 원에 포착된다니까. 아까 18만 원인데요. 18만 원은 윤정도가 핸드폰에서 캡처한 시간. 나도 이거 갖고 싶어요. 노란톡에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매직계산기 누가 만들었어? 시청자분들이 윤정도가 연식이 다 돼서 이게 계산을 못하네. 이거 매직계산기 무료니까 쓰세요. 이걸로 여러분들께 차익신호 범위를 설정해드렸어요. 결국은 시간에서 1%인가요? 조금 더 움직였죠? 그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내일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기준은 다시 투자 경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익신호 범위에 대해서 매직계산기 못 보실까 봐 텍스트로도 이렇게 전략을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다 무료로, 전부 무료로. 차익실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그 기준점을 다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게 다 9시간짜리 교육이라니까요. 지금 특이한 게 하나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렐리지 왜 올랐어요? 아, 있잖아요. IRA 관련해서요. 아, 미국의 세제 혜택을 보고. 무슨 혜택을 봐. IRA를 안 했다면,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면 미국이. 그렇다면 원래대로 그냥 세제 혜택 다 받고 있는 거를 IRA 해서 덜 받는 거지. 그거를 포장해서 엄청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을 뿐이고 결론적으로 그 내용의 흐름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 진짜 큰 형들이 가야지. 얘가 왜 가, 막내가. 아, 전구차가 더 좋고. 에이, 진짜 그건 보도자료라니까. 메이저들의 흐름에 있어서 영기금이 누구와 비슷하게?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영기금의 매수가 금요일 날 50만 주 때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경고 풀리는 관점에서 영기금의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장중에 추정치 나올 때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고 강력한 매수 쪽에서 영기금이 동반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됐죠. 추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데 거래를 확대하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기타 외국인은요. 그냥 옆집에 토마스형, 옆집에 그냥 왓따나베 형. 이게 기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서의 자격을 득한, 라이센스를 득한 쪽. 국내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타 외국인은 그냥 일반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은 여기 없는데 기타 법인은 누구라고요? 그냥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하잖아요. 삼성전자 계좌로. 그럼 그게 기타 법인이에요. 왜? 이쪽에 운영 자격증이 없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채널 돌리면 뭐라고 해요? 프로그램 매수는요. 기타 법인만 써요. 기타 법인은요. 보험이고요. 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 듣고 있어? 그게 그 친구가 메이저 채널의 매출일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금융당국에 그런 걸 제재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포탈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내용들. 프로그램 매매가 뭡니까? 포탈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거를 돈 받고 파는데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 그런 채널을 왜 봅니까? 앞으로는요. 어? 여기도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온라인상에서 윤종호를 검색하고 찾아오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추가적인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Tiguen교육 그 내용 다 되실까요? Deswegen 또는 저한테는 왜 وہ 얼마나 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